첫번째 하트 할까요?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하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하트 바꿔주신 분도 계셨네요. B 하트 한번 할까요? B 사인 한번 할게요. 정면 봐주시고요. 엔딩 포즈입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여기서 방향 약간 바뀔 수 있을까요? 왼쪽으로 방향 약간 틀겠습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고 싶은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이번 안무에 가장 좋아하는 동작이라던가.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간단한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손 인사 시작할까요? 네. 손 인사.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본인 원하는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하트. 감사합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세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번 안무 중에서 마음에 가장 드는 포즈나 동작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온리 미들에게 특별히 선물하고 싶은 포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번에 시그니처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봐주세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온리비에게 선물하고 싶은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봐주세요 중앙 자 왼쪽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시그니처 동작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봐주시고요 우리 아까 건우씨도 이 포즈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우리 온리비에게 선물하고 싶은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보시고요 중앙 봐주세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번 앨범의 시그니처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중앙 보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약간씩 또 포즈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온리비에게 선물하고 싶은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보시고요 자 중앙에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에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